한 명 부른거에요 오우씨 가디언 왜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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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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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누가 뭐 메세지 보냈는데 아 아 한 명 더 생겼다가 저거였어 아 아 이 방에 한 명 더 오겠단 얘기였어 아 좋지 나는 가만있어봐 아 잠깐만요 어 그냥 가만있어봐 됐다 됐다 엔딩 볼 수 있을거 같애 아 아 아 아 아 총알이 왜케 없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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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우리 수리 센스 오진다 수리공이 정말 거의 착신해 공대생이야 공대생 거의 대학 과제물이야 개성실하게 하고 있어 지금 아주 맘에 들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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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이 늘어나는게 느껴지네 이제 들어왔나 아직 안들어왔구나 몰라요 나 몇단계까지 있는지 몰라 스포하지마봐 한번 몇단계까지 있는지 보게 최대 최대 38까지 가봤네 40으로 추정하긴 했는데 50까지도 있지 않을까 싶어 아냐아냐아냐 무게 이걸로 하면 안돼 됐다 27차 막아내고 PC랑 연동되냐고 그것까진 내가 모르겠는데 그것까진 난 모르겠는데 PC 유저에요? 근데 에그원이 지금 있는거 보니까 초대하게 되는거 보면은 연동되는거 같은데 어 입장중이예요? 굿 5명이서 갑시다 자 자 곧 있으면 30차 레벨 되기 때문에 5명 5인판 아주 좋아 지금 얘 또왔네 1 2 2 2 2 3 아잇 잠깐만 야 얘 뭐야 오우씨 나 놀래라 나이스 나이스 아 살짝 렉이 있네 진짜 너무 위치가 위험해 조금 이리로 가야돼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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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들어오신 분이 루스 루드스 가님 아 로제님 PC 유저였구나 그거죠 지금 그러면 둘 다 PC로 들어온건가 조커님 들어왔구요 좋습니다 포탑이 잠깐만 1레벨짜리였냐 그 여러분 제조하는거 있잖아 만들지마봐요 15,000원짜리를 바꿔야돼 지금 너무 야 지금 15,000원짜리를 지금 뭐야 지금 레벨3까지 나왔는데 레벨1짜리를 들고 이때까지 싸우고 있었어 나 이거 제조기에서 어 잠깐만 제조기 지금 16,000원이네 만들지마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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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필요해 이거 지금 15,000원짜리 필요해 아 뭐야 포탑 2레벨이야 이거 아 근데 돈이 저렇게 나면 비싸 이거는 여기다 내가 하나 선물해줄게 오케이 됐어 이제 뒤졌다 너네는 야 2레벨 포탑이야 이제 더 빨라 너네 나 뒤졌어 어 아 좋아 저거까지 쟤가 나 지금 나 공격할 줄 아는데 거리가 안다나 봐 다행히도 이게 38까지 해봤어 몇가지에 있는지 몰라 일단 나는 50으로 추정해 혼자서 고독하게 달리는거 보소 강력합니다 풀방이라는게 아주 좋아요 지금 풀방이라는게 아주 맘에 듭니다 자 보스게임 내서 보스게임 30레벨 갑니다 코드에서 살아남아라 이제 온다 이제 저거 뭐야 비행기같은데 헬리콥터같은데 아까 나 헬리콥터만 쏜다 나는 아 네 얼마없다 총알이 엔진쪽은 쎄다 엔진쪽을 아 술이 맘에들어 술이 맘에들어 아 잠깐만 일로와 옮겨쪽 옮겨 야 잠깐만 뭔데 이렇게 아프지 저 엄폐 엄폐 와아씨 어 잠깐만 살려주고 내가 공개 잡았다 자 개 진짜 보스전 맞네 전쟁터네 완전 더이상 안돌아가냐 이거 더이상 안돌아가냐 이거 왼쪽으로 안돌아가 아 이제 돌아간다 뭔가 어디서 뭐 나왔는데 쟤가본 와우 와 우리 포탑 부서졌네 집중헤드 공격 집중헤드 공격 자 이제 두마리 남았네 어 여기 하나있네요 마지막이 어 여기 하나있네요 마지막이 오케이이 와 로제님 진짜 잘했다 내가 헬기 잡았는데 와 나보다 점수 높아 아 뭐야 조커님 말해버리는 50가지라고 어 50까진가봐요 좋았어 이제 시작이야 자 모든 세션에 합하여 1000크레딧을 획득하였습니다 저걸로 현질을 할 수 있겠구만 받은 피해량 이제 2.0배야 애들아 안되겠다 포탑 이거라도 내가 지금 쓰고 포탑이 잠깐만 이거 들고 이거 치워버리고 다 깨면 경험치 진짜 짭짤하지 않을까 뭔가 추가 보너스 경험치 이런거 줄거 같은데 다 깨면 경험치 진짜 짭짤하지 않을까 뭔가 추가 보너스 경험치 이런거 줄거 같은데 아 수고하자 잘退 잘 수고하자 수고하자 상처나 수고하자 어우 난리다 난리야 오케이 자 어 뭐야 어 한 명 나갔어 네 명 됐어 아 걔 약간 못하는 애 나갔던 거 어 잠깐만 지금 수리병이 나간 거 아니야 아 수리병은 있네 어 다행이다 수리병은 남았어 자 이러면 이러면 더 게임 재밌게 볼만해진 겁니다 어 이러면 더 게임 재밌게 볼만해진 거고요 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에서 과연 내 모십까지 깰 수 있을 것인가 적의 체력 두배 적의 명정류 두배 받은 피해 두배 4배 차이나는 거죠 저쪽이라 야 아 아 마지막 마저 그래 야베이! 어 뭐야 엄청 큰 소리가 나는데? 뭐? 오케이 한마디 남았네요 저기있네 아 존슨이 나갔구나 존슨이였구나 아 이름 까먹었었어 존슨이는 원래 도움하는데 마이너스 100점이었거든요 존슨이는 마이너스였어 존슨이 없어도 돼 존슨이 따윈 필요없어 존슨이 따윈 필요없어 가끔 이렇게 기어스 오버 호드모드 하다가 사람 없으면은 사람 이렇게 빠져나가면 중간에 이렇게 시청자 끼고 해야겠다 그럼 판이 안 망하겠네 거의 내부분 방송을 초반에 킬 때는 잘 안오지만은 게임하다보면 오니까 그때 이제 빠지는 인원을 보충한다는 생각으로 시청자 받으면 될 것 같아 앞으로도 이 기어스 오버 4 호드모드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할 거니까 다들 킁킁 냄새 맡으면서 오세요 센티넬 나왔고 가디언 나왔고 요 싱vm 뭐야 이거 아파 죽겠네 이거 뭐야 이거 무관해 이거 쏘는거야? 이렇게 어? 뭐야 이거 얘가 쏜건가? 아 얘가 쏜거네 오 소리가 엄청 크게 나는데? 저기 남은 적 한 명이 좀 깝치는 앤가 본데? 일반애가 아닌거 같은데? 어 뭐 일반애잖아? 어 잘가 어 수고 기회되면 저도? 지금 들어올 수 있어요? 야 돈없다 제조기 돈없어 전력없어 아 일하는중이나 회사컴으로 구경중 이 시간에 회사에서 일을 해? 거의 저녁 6시 출근냄새 밤일냄새 해 고기 코트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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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파요 어 나 죽는다 이거 좀 무리했어 어 땡큐지 시청자니까 바로바로 살려주는 것 봐 이런 서비스 좋아요 어 서비스 좋아 나도 도와주고 또 넘어와봐 또 넘어와봐 이 자식아 또 넘어와봐 이 자식아 임마 오케이 어? 아 이 자식 이거 부숴버렸잖아 어? 아 이 자식이 이거 부숴버렸잖아 아 됐다 됐어요 34차까지 다음 파시나 트위치 방송합니다 좋아에에에에 아 아 조카님도 잘해주고 있네 조카님 1등 했네 음 여러분들 전력 좀 많이 갖고들 오세요 지금 방어가 굉장히 지금 뚫리거든요 포탑을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포탑을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력들 좀 많이 갖고 오세요 여긴 뭐에 있는걸까? 멀쳐 아 이런거 이용할 수 있잖아 아아 이런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런 무기가 나오는구나 아 아 이거 좋은데 이거 강력한 무기를 배급해주시는 주는 곳이었네 뭐에에 어딨어 이거 등글긋는 소리났는데 어딨어 이거 등글긋는 소리났는데 오케이 여기 밑에 있다 온다 됐어 자 현재 35차까지 왔고요 38차가 최고 기록이었어요 그러나 38차를 일반 난이도로 보통 난이도로 왔기 때문에 지금 난이도가 쉬움이어서 38을 간다고 하지라도 신기록이라 보긴 좀 어렵지만 어 그래도 엔딩까지 본다면은 신기록이라 생각할만하죠 50레벨까지 있다고 하니까 어 잠깐만 금액 좀 더 넣어야겠다 어 잠깐만 이거 만들 수 있다 야 이거 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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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한번 써볼까 이거 한번 써보자 이거 되게 좋거든 무기 제조가 상당히 좋네 좋은 무기들 많이 나와서 이런식으로 야무지게 쓸 수 있어야 이런식으로 어 뭐지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어 살짝 렉이 있네 서버가 좋아 무기 막 계속 나와 어 뭐야 세발밖에 없잖아 혹시 그거 아닐까 다 쓴 무기도 충전되는 거 아냐 엔진 시스템이 그런거 같은데 무기 넣기 그러네 금방 충전은 안되는데 아 야 이거 되게 좋다 자 이거 하나 사자고 다시 한번 사자고 이거 하나 사자고 그리고 잠깐만 있어봐 여기에 전기충격기 되는건 아직 안나왔네 저 덫에 전기충격기까지 되는 그 덫이 있거든 어우 야 애진다 야 녹여버렸어 개쎄 개쎄 샤워데스 개쎄 샤움현 개쎄숨떼osas меся해주시면 과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